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주를 경애하미 지혜라 주를 경애하미 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욕기 28장은 지혜에 관한 시입니다 욕기 27장에서 욕은 지금까지 어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징벌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섭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욕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다 또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악인이 고통을 당하고 의인이 형통한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욕의 삶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굳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엘리바스와 빌닷가 소발이 강조한 인과응보의 관점대로 된다면 어느 누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건선징악의 삶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러나 욕의 새 친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고난을 겪는 욕에 관하여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것과 배워온 전통적인 사상으로 욕에게 임한 고난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결국 친구를 정지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경험 그리고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지식으로는 욕의 삶을 평가할 때 결국은 인과응보의 관점과 건선징악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은 어떤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일부 다른 악인은 즉시 심판받는 사실 간의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단편적인 지혜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기 28장에서 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참 지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씁니다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놀랍습니다 은, 금, 철, 구리 등 동일한 재료이지만 그것을 얻는 방법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직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내용을 읽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은, 금, 철, 구리 등 이 동일한 재료가 얻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발견하고 이제 얻어낸다는 거죠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사람이 어떻게 은을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금을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철과 구리를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우리는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은, 금, 철, 구리를 사람들이 신비한 방법으로 찾아낸다는 점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입니다 저도 이렇게 단임 목사가 되어서 부단임 목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단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키고 이제 일이다 보면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엄청 부담이 되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했는데 지혜 주세요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키워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팝니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죠 사람들이 은과 금과 철과 동을 얻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한다는 요베 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험난한 최강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요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참지혜를 얻기란 더 힘들다는 사실을 넌지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사회, 역사, 생물, 지구과학 여러 과목들을 우리가 배웁니다만 여러분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은 지식인 거예요 지식 그런데 이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분들 보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 경애하기를 깨닫게 합니다 요번 보석을 캐내기 위한 사람들의 치열한 열정과 그 지혜를 묘사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열정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는 별 소용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해요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끌고 오시죠 이끌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신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욕은요 욕은 사람의 기술과 지혜의 탁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날짐승과 길짐승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각각 비교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력과 용맹으로 땅 속 깊이 묻힌 보석들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짐승들이 가진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기도 하고 또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이릅니다마는 저도 어린 시절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걸 너무 인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보면은 제가 내리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한 분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사셨는데 이와 여대 사회가를 나왔나? 교수도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더라고요 강아지 그런데 이 강아지 수명을 아시죠? 개가 보통 수명이 20년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때가 돼서 죽은 거예요 어우 그랬더니 거의 우울증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거기에 인격화해서 의지하고 심지어는 강아지한테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가정에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면 이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개아빠입니까? 아니 근데 이런 집들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서열을 먹이는데 자식이 첫 번째고 강아지가 두 번째고 할아버지는 꼴투발이라고 할아버지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진수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기 28장 19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욕은 사람들이 귀금속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단단한 암석까지 뚫으며 산에 뿌린 땅 속 깊은 곳까지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일까요? 욕기 28장 12절에서 욕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고 욕이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론 세상 지식이 없으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근안을 못 외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식을 배우면 생활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사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늘 얻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땅 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각종 귀금속을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찾아내는 지혜와 용기를 지니고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참지혜와 명철에는 스스로 이룰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깊숙이 묻혀있는 그 광물들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날짐승 독수리가 그 눈이 밝다고 하지만 못 찾잖아요 그런데 독수리하고 우리 사람 시력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걸 찾아낸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참지혜와 명철에 스스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죠? 죽음이란 문제거든요 죽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병들고 결국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아니 100% 두려워하죠 우리가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 죽기 싫다고 막 그러다가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참지혜 예수 그리스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 백성이라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욕은 지혜의 값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다고 하면서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심지어 구수의 황홍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욕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욕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욕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요 여와를 경애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와를 경애하는 것입니다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참 지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아가는 건 축복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돌 김용옥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 보세요 아주 뭐 아는 척 많이 하고 그러죠 돌팔이 돌팔이 진짜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겠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날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산다 그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가정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안식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그냥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정이 쉼의 장소가 되고 참 안식이 돼야 되겠죠 지혜의 근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욕기 28장 20절에서 욕은 12절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해요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욕은 23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며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십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또 눈이 어떻게 내리느냐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내죠 그래서 우리는 물이 H2O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수소와 산소 이렇게 H2O 그걸 우리가 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은 해가는데 예를 들어 그렇죠 이게 내 몸이다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느냐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낳아줬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경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뭘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나란 존재가 하찮게 여겨지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났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하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주를 경애하미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니라 한 번 더요 보라 주를 경애하미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와 명철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 지혜가 오느냐 어디서 명철이 오느냐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주를 경애하미 지혜다 악을 떠나미 명철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애하며 삽시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를 경애하미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애하미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경지방의 신년축복 말씀사경회가 오늘하고 내일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사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